한글자막 by 한효정 벌써 몇달째 부르네 휘파람 휘파람 벗어띵 내 집 앞을 지날껜 이의 바슴 설레여 나도 모르게 않다가 휘파람 부르니 한 번 보면은 웃었는지 다시 못 볼 듯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네 오늘 계획 선택을 했다고 생긋이 웃을 때 이 가슴에 문이 있나요 이 일을 어찌하랴 이 가슴에 문이 있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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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가슴에 문이 있나요 이 가슴에 문을. 이 가슴에 문을. 그 가슴에 문이 있나요 알아주리라 힛힛힛보포 힛힛보포 힛힛힛보포 힛힛보포 아휽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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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홈 온 주가 시기 홈 온 주가 시기 홈 온 주가 감사합니다.